뭐였지? 뭐가 패치된거 같은데요 방금? 뭐 이상한거 나왔었는데? 파이크 비슷한거 같은데 뭐야? 죽으면 안되는데? 무슨일이여? 갑자기 뭐여? 이 판 시작이 쎄하네요 하하하하 벌써부터 느낌이 쎄하네 어제 새벽에 롤경기 끝나고 떡밥 뿌린다 그랬다고요? 그래요? 이번에 오늘 오늘 중에 아니구나 이번 패치 기간 동안에 하이누내시 나온다던데 나 그거 진짜 써보고 싶다 그거 개멋있던데요? 프리뷰 보니까 한번 써보고 싶네 하이누내시 하이누내시 뭐 이것저것 나오던데 이번엔 근데 님들 솔직히 뽀삐랑 카밀이면은 카밀 공식 카운터가 뽀삐니까 탑은 안봐줘도 이기겠죠? 거의 공식 카운터인데 뭔짓을 해도 못 이기던데 카밀이 미드가 죽을라 그러네 미드가 죽을라 그러네 음 와우 야 이거 바텀 만약에 풀스펠로 시작했으면은 그냥 이겼겠다 이거 뽀삐가 잘못했네 오피가 잘못했네 오피가 잘못했네 오 르르르르르르르 와우 개잘 빠르 어? 뭐야 강탐에 안써줬노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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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은데? 이거 그리고 살짝 손해볼 수도 있는데 아니다 이거 볼베어 집가네 이거 볼베 집 안가면은 바텀으로 그냥 바로 뛰라 그랬거든요? 아 이거 미드 죽은건 좀 너무 아쉽다 와우 그래! 내가 아는 카밀이랑 뽀삐 구도가 저거에요 잠깐 나 빨대 잘못 꽂았다 우와우! 인생 망할뻔? 아하하하 나 방금 빨대 미니언한테 보고 본거 같은데? 호우 인생 망할뻔했네 어휴 그쵸? 나만 그렇게 본거 아니죠? 님들도 다 그렇게 봤죠? 하하하하 뭔가 탈리아 피가 안빠지더라고 하하하하 잡아주냐? 아아아아 뽀삐야 아이고 뽀삐가 인베이드때부터 아주 그냥 어? 초를 치는걸 잘하네 느그 뽀삐 어? 잠깐만 와우 하하하하 호우 죽을 뻔 결론 빨대 잘못 꽂으면 인생 망한다고요? 님들 진짜 빨대 잘못 꽂으면 인생 망해요 빨대 잘 꽂으셔야 돼요 어째 쎄하다? 노플 근데 차라리 그냥 죽지? 에코한테 죽는 것보다는 그래 탈리아한테 죽어 학살? 왜 학살이죠? 아니 이게 나도 바텀 동선을 잡고 싶은데 자꾸 탑 동선을 밟게 되네 뭔데? 뭔데? 응 침묵이야 하하하하 Smith Pap 피들이 이렇게 사기침인데 피들 안 하실거에요? 지금 당장 롤 켜서 피들스틱 키세요 빨리 오늘은 피들각이다 솔직히 오늘은 피들각이다 님들 이래도 피들 안해요? 진짜 이랬는데도 피들 안하면은 진짜 그건 좀 너무한 거야 공포 침묵 빨대 딱 써가지고 딱 킬각 잡는 거 요런 거 요 정도 깔끔했다 CS 45개면은 여기 이렇게 3개 먹고 아직 이쪽은 안 먹은 거거든요 내 정글 들어왔거나 아니면은 불로 먹으러 간 건데 아니요 피들 정글 스킬 3만은 없고요 얘는 항상 유동적인데 이 3개랑 W 3개까지는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좀 자유분방하게 E 3개랑 W 3개 찍고 나서 이제 상대방이 헤르메스를 많이 둘렀다 하면은 Q를 많이 찍어주는 편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아휴 까비 으 아깝다 음 그런 식으로 상대방이 헤르메스를 많이 누르면은 Q를 그때부터 투자를 하고 내가 정글링이 부족할 것 같다 싶으면 E를 더 투자를 하고 내가 정글링을 할 때 피관리가 안 된다 하면 W를 더 투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E 3개 W 3개는 고정이에요 그 이후로는 알아서 야! 자꾸 탈리아한테 킬 주지마 멍청이들아 탈리아한테 킬 엄청 들어갔네 탈리아 제압골도 붙었다 아휴 메가오마님 아휴 또 미션 감사합니다 2판 끝나고 명예 2개요? 일단 탑 1템 받을 것 같고 바텀은 지들끼리 주고 받을 거고 그럼 미드한테 받아야 되는데 아 감사합니다 이제 탑 말고 바텀 쪽으로 돌려야겠다 들어가기가 애매하다 내가 이게 그게 있었으면 들어갔을 텐데 초시기가 있었으면 들어갔을 텐데 초시기가 없어가지고 야 100원밖에 안 주는데 이거 밀자 이러면은 이거 밀 수도 있겠다 CS 76개면은 이거까지 먹고 올라간 건가? 이거 먹고 올라간 거구나 내가 이거 궁이 없어가지고 타워 골드 저기까지밖에 못 막을 것 같은데 아깝구만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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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아 Q 잡는 중 또 안 없애고 있었네 어? 어? 아 야야야야야 이게 게임이 또 이렇게 된다고? 심란한데 또 이게 이렇게 되네 게임이 이거 특패 테를 아니 텔 써도 못 막겠다 야 이거 탈리아 한 번만 잡으면 돼 얘들아 탈리아 딱 한 번만 잡자 탈리아 잡으면은 역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이번 정글 다 돌면은 11레벨 찍어서 이번 정글목까지는 제가 통제를 할게요 딱 이번 정글목까지만 다 먹으면 돼 다 먹을 필요도 없겠는데 늑대까지만 먹어도 되겠다 이거 먹으면은 아니네 어 늑대까지 딱 먹으면 되겠다 늑대까지만 먹으면 되는 걸 나도 알지만 그래도 블루도 먹으면은 더 좋지 하하하하 여기 정글 한바퀴 싹 돌면 한 500원 정도 버네요 이거 켜 볼래? 야 아이고 뭐하노 왜 이거 이거는 너가 잘못한 건데 카이사야 이거는 카이사가 잘못한 건데 왜 왜 특패핑을 찍지 야 우리 이거 상황 괜찮다 탈리아만 엄청 잘 컸거든요 탈리아 한번 잡으면은 게임 할만 하겠다 근데 탈리아가 벤시를 살라고 하네 쓰바망했다 하하 탈리아가 벤시를 두르려고 하네 이제 이거 카이사 채팅 차단할게요 내가 봤을 땐 카이사도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누구를 막 욕할 정도로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 오히려 지금 욕했다면 내가 욕해야 되는 거 아니야? 하하하하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 다 뭐해 하하하하 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킬 먹어서 핑 찍었을 것 같아요 이거 벤시 눌렀다 뭐야 죽어? 저걸 죽네? 왜 왜 죽었냐? 올라가는 거 보였는데? 올라가는 게 보였는데 죽어버렸네 아쉽다 야 이거 얼마죠? 630원 팔면은 돈이 된다 나 방금 내 눈을 의심했는데? 어? 야 나 너무 쫄았다 이거 진짜 잘 싸웠다 이게 무조건 탈리아를 잡았어야 했었어요 어차피 바드 혼자 살아서 이거 충분히 먹지 않을까? 나 좀만 좀만 안 맞고 W가 3개라서 이제부터 맞을게요 나 여기서 집 가면 안 되겠다 나 여기서 집 가면 안 되겠다 하하하하 와우 고마워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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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주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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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왜 죽었어? 얘 왜 죽었어? 쟤 왜 죽었누 뭐야 아이고 추남님 구독 감사합니다 카이사가 탑인데? 아유 인성이 구독 받는다고? 내 인성이 뭐 어때서 이거 3개 받을 수도 있겠는데? 3개까진 오바인가? 2개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? 아유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인성 정도면 괜찮은 편인데? 어우 미니언 개맛있어 어?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아 나 조냐가 없었네? 아 나 조냐가 있는 줄 알았다 아 조냐가 10초 남았었었는데 살 사람 살아야 돼 대충 눈친친 거 같은데? 아 아 아 아직 인생은 아름다워 하하하하 카이사 채팅 풀어볼까? 야 이거 우리 바론일때 별로 한 게 없다 바론 먹고서 뭐 한 게 없네 와우 와우 방금 한 건 한 것 같기도 하구요 방금 한 건 한 것 같기도 하구요 벤씨 풀어놨다 벤씨 풀어놨다 야 근데 이거 아 뭔가 좀 애매하네요 밀기가 USB 야 카이사 가지고 여기도 있는데? 까이사가 없잖아 이거 카이사 지금 삐져가지고 게임 제대로 안한다 왜 삐졌는진 모르겠는데 삐졌는데 얘가 게임을 제대로 안하는데 다행이다 바론은 없어서 바론 있었으면 바론 나갔을텐데 근데 이게 카이사가 삐질게 뭐가 있지 왜 삐진거지 나만 궁 쓰면 게임 이길거 같긴 한데 야 얘들아 이거 아무도 안와 뚜피야 궁켜봐봐 나 나 이거 120원 나 요거 120원 50원 이제 50원 50원 얘들아 50원 나 저거 이거 내가 궁 쓰면은 다 쓸어 담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공허의 지팡이가 나와가지고 이번 한타 딱 이기면은 바론이고 대승하면 바론이고 아 대승하면 끝나고 애매하게 이기면은 바론이거든요 나 풀템이 있다 이제 나중에 이거 팔고 라바돈 올릴게요 라바돈 올릴게요 이거 그냥 바론에 가자 그러면은 이거 바론 먹고 위로 올라가면서 아 카밀 때문에 끝나지를 않네 게임이 아쉽네 이거 딱 모빌 아 이거 포시작 키면서 달려가면은 잡죠 집에 가서 요거 팔고 라바돈 뽑아올게요 이러면은 미드피들이지 이러면 미드피들이지 아 저거 짤렸다 안짤리나? 안짤리면 다행이고 주문력 레전드네 나? 730이네 이번엔 미드 모여서 티패님 궁 키고 와주시면 돼요 요런거? 어서오세요 G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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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GG 아우 힘들다 요걸 이기네 야 우리팀 치고받고 싸우더니만은 그래도 잘했네 아 이판 명예 두개가 미션이었죠 솔직히 두개정도는 주지 않을까? 일단 탑은 줄거같애 그리고 미드도 왠지 줄거같은데 난 이거 일단 볼리베어 줄게요 볼리베어가 제일 잘했다 에이 두개는 주지 않을까? 와 와 이거를? 이걸 아무도 안줘? 한명도? 왜? 이거 클라 버그 아니에요? 요즘 클라이언트 그 새걸로 교체한다 교체하는 과정에서 버그가 좀 많이 생겼는데 오 이걸로 하나도 안주는 양심 개 터진 너넨 다 리포시야 너넨 다 리포시야 이걸 하나도 안주네 그래도 나는 솔직히 탑은 줄 줄 알았어요 내가 다른 라인은 몰라도 탑이랑 미드 정도는 난 줄 줄 알았거든? 와 이걸 안주네 와 멋있누 뭐야 에이코가 나한테 친축었는데요? 싫어 안 받아 돼지야 뭐 이걸로? 이걸로?